둘 셋! 샤웨이 러브! 안녕하세요! 라프였습니다! K-Style 구독자 여러분!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! 저희가 얼마 전에 시상식으로 일본을 방문했잖아요! 다들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? 저는 일본에 가서 한국에 계속 있었는데 처음으로 일본 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! 데뷔하고 첫 시상식이었잖아요! 맞아요! 저희도 올해 일본 활동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! 올해에는 일본 팬분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! 2023년도 모두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라필루스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! 그럼 지금까지 라필루스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